첫 판이에요. 우리 지금 4명 모여서 처음으로 게임하는 건데 오더는 우리 고인물이 해주시죠. 제가요? 네. 얌전한데 가고 싶어요? 아니면 웃기고 싶어요? 빨리 죽어서? 얌전히 웃길 수는 없나요? 얌전히 웃길 수는 없나요? 바닷가로 가서 조성소로 움직인다. 오케이. 야, 개시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뭔 소리야. 간식을 줬더니 힘이 넘치네요. 안 돼. 날 살리려고 하면 총을 맞아 죽고 말 거야. 아이고 아이고 방 있네. 다 누워. 네,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시야가 흐려지거든요. 와, 타이밍 보수. 살리는 거 봐. 차차차차차차. 잡았어요. 누가 절 쐈어요? 어? 누가요? 진짜? 그러게요. 누군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 친구 이름을 알고 제가 얘기해드릴게요. 하하하하하 아, 뒤에서 뒤에 뒤에. 자기장 밖에. 죽었다. 잡았어요, 잡았어요. 오케이. 아, 못 살렸다. 코프야, 고맙다. 야, 이농자수 이거. 총알이 왜 이렇게 많아. 얘를 쐈어야 했는데, 내가. 예, SE 방향 셋. 지나간다. 네, 확인. 아, 오케이. 보인다, 보인다. 멈추면 카고팔로 헤드 따야지. 여기서 기다렸다가 쟤네 나오는 거 잡아요. 쟤네가 마지막이에요. 응, 나 맞았다. 자, 여기. 자, 여기. 뭐야, 1등한 거예요? 뭐야? 영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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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1등 당해버렸는데? 이거 뭐지? 이거요? 네. 시체박스예요, 그거? 아, 그래요. 아, 처음 봤어. 시체, 시체박스 처음 봤어. 아, 도따리처럼 생긴 거. 배낭이 1렙이라니, 또. 아니, 1회배낭 이거 누가 버리신 거예요? 아까 없었는데? 아까 막 누가, 여기 이랠까방 있다고 하지 않았나? 나 아니면 포프잖아. 그러면 저네요? 지금 뭐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네. 제가 벽 타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벽을 탄다고? 아, 그거. 띠기 누르면서, 띠기. 어, 점프. 점프랑. 이야. 유튜브 컨텐츠 하나 나왔다. 개꿀. 4대4 아닙니까, 이제 거의? 맞짱 떠야지. 일단 자기냥 보고 가요. 안 돼, 안 돼, 안 돼. 코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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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가시면 안 돼. 야, 대장님 말 들어라. 물에 4천명을 죽이신 분이라고. 까딱하다 니가 4천명이 되는 수가 있어, 조심해. 일단 제가 먼저 고기방패병 띠어 보겠습니다. 아, 아파 아파 아파. 쏘지 마. 방이야. 덤벼. 아니, 덤비지 마. 아,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앗. 구니오빠 이킬. 야, 그래도. 야, 0킬은 안 했다. 아, 0킬 누구냐? 아, 누구냐. 저희 두 판 연속 1등인데. 진짜 웃음 할 거 같은데. 웃음 하.. 너 그거 되게 진지하게 말한다. 저 제가 무서운가봐요. 산정상 여기 사람 진짜 많던데. 여기 이거 아세요?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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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얘 여기서.. 하하하! 아잇! 제가 여기.. 여기 봐라 여러분. 어디서 맞았어요? N방향! N방향에? 여기 있다. 어? 내가 킬이 제일 맞네? 이게 뭐지? 어.. 지지 죄송한데 저도 1킬 했거든요? 방금 판 제이케님이랑 킬 똑같이 했거든요? 불편하네요. 아 사라졌어요. 귀여워. 막트 할까요? 아 네. 오케이. 막트 고. 앞에 서랍!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나 맨 밑으로 떨어졌어! 그니까! 어 너 왜 처치 당했대요? 누구한테 처치 당했어요? 나 중력한테! 나 중력한테 처치 당했어! 야 지구가 이렇게 복수를 하네. 자연환경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야 이거 유튜브 콘텐츠 나왔네! 자아 그러자 먹으러 갈까? 야 그거 연예인이 해도 안돼! 미친 날 뜯어. 정말 확 안 아니야 생각하는 강한극 김정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